음악 톱스타 뉴스 유예지 기자, 배우 김승현 아내 장정윤 작가가 긴급 출산을 하게 된 과정을 공개한다. 9일 방송되는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김승현이 제작진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는 출산 예정일이 9월이었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한다. 제작진 역시 병원으로 바로 출발한다. 병원에서 제작진과 만난 김승현은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며 어제부터 아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얼마 전 검사했을 때 임신 중독 증상이 있었고 혈압도 높았다. 진료 결과 바로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김승현 아내 장 작가는 침대에 누운 채 너무 당황스럽다며 걱정하고 김승현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며 아내를 다독인다. 장 작가는 수술실에 들어가고 김승현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르자 수술 들어간지가 꽤 됐는데라며 초조해한다. 장정윤은 지난 2020년 김승현과 결혼했다. 이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2년 동안 한 번의 인공수정과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임신 소식을 전해 축하를 받았다. 김승현의 와이프 장정윤은 mbn 알토란 작가로 프로그램을 통해 첫 인연을 맺었다. 장정윤 작가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김승현과 장정윤은 2020년 결혼식을 올렸다.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은 각양각색 사랑꾼들이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를 날것 그대로 전하는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프로그램이다. 유해지 기자유희의 탑스타노즈.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6일 10일 영사송고 nbsp nbsp 승스파유희의 탑스타노즈.net 김승현과 장정윤의 탑스타노즈.net